시작! 예담아! 불렀어? 약간 상큼의 감이 했고요. 도영 준비됐나요? 기대한다 도영아. 도영 씨는 항상 기대해. 오늘 좋아. 시작! 도영아! 불렀어? 나 마녀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. 아 그래? 진짜 대박이다. 대박이었어요. 나중에 단독 모델로도 원하시는 것 같아요. 자 다음에 현석! 현석님 준비되셨나요? 네! 시작! 현석아! 왜였어? 아이셔? 박수! 아이셔? 아이셔? 블러셔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. 다시 한 번만. 한 번만 좀 빨리 갈게요. 현석아! 현석아! 저기! 왜였어? 현석아! 자 예! 어 지금 반응이! 어 반응은! 표정관리 해줘야지. 아 지금 최고의 댓글이 현석아 쫄지마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. 오케이 감사합니다. 자 이제 아사히 준비됐나요? 네! 시작! 사희야! 나왔다. 아니야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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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. 잠시만. 확인 받아. 뭐야 너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시작! 오케이 사희야 한 번 더. 사희야! 왜? 아 오케이 다행이다. 어 다행이라고. 이게 맞지 이게 맞지. 자 이제 요시 넘어갑니다. 자 요시 준비됐나요? 네. 자 뭔가 다들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요시는 진짜 기대해주세요. 시작! 요시야! 요시야! 배불랐어. 우와. 잘했다. 잘했어. 선자의 스태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. 잘했어 잘했어. 자 잘했어요. 마시오 준비됐나요? 예. 네. 귀여워. 시작! 시오야! 웽구 웽구. 웽구 웽구. 웽구 웽구. 웽구 웽구. 웽구 웽구가 아니라. 웽구 웽구가 아니라. 웽구. 자 다음 하루통. 네 하겠습니다. 시작! 요시야! 왜 불렀어. 오. 오. 오 3번전 포스. 아 네. 자 이제 재형이. 재형아 기대할게. 진짜 기대할게. 진짜 기대할게. 이따 뒤돌아 있다 뒤돌아. 시작! 재형아! 나 뭔지 알아. 나는 뭔지 알아? 나 뭔지 알아. 예예예. 방금 배우러 갔다가. 자 지금 장래가 술렁이고 있습니다. 진정하시고요 재웅이 괜찮아요 자신감을 가져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아주 멋있었어요 자 우리 지우님 준비됐나요? 시작 지우님 왜 불러? 오케이 예 야 요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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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정환님 오케이 오케이 잘했다 정환이 준비 야 그만 우리 감독님도 빠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었네요 우리 지우님 자 정환이 준비 시작 정환아 불렀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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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좋아요 네 자 정환이 준비 어 정환이 이런 거 잘 못하나봐 정우 기자가 기자가 혼잣말로 계속 어떻게 어떻게 시작 정우야 불렀어? 자 충격하다 정우야 오케이 정우야 좋았어 정우야 네 그러니까 맨날 중균이 시작 중규야 불렀어? 불렀어? 어? 어? 아 잠깐만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야 우리가 기대하는 거 자 중규님이 다시 시간을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중규 꺼를 못 봤는데 자 하나 둘 셋 시작 중규야 왜 불렀어? 왜 불렀어? 불렀어?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는 마녀 짤까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데 거의 다 시간이 됐고 5분 더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아 왜? 아 예 아 진짜 아유 괜찮으세요? 제가 경환이거든요 오케이 한번 불러주세요 경환이 형 경환이 형 이런 느낌이었어요? 경환이 형 경환이 형 시작 경환이 형 저는 마녀공장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알겠습니다 경환이 형 경환이 형 저보다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정하시고 저보다 마녀공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 저는요 저는 거든지